심플리 케이팝 네 심플리 케이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드디어 제가 심플리 케이팝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무슨 일로 여러분께 인사드렸는지 궁금하시죠? 저희로 비롯한 여러 케이팝 가수들이 심플리 케이팝을 통해서 중국 상에 모쳤습니다 심플리 케이팝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됐네요 심플리 케이팝 인상해 Don't miss out Peace 오늘은 볼검 이니깐 환상